울95에 캐시 5%가 들어있는 브랜드 장갑을 2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기 때문에 유X 히트텍 같은 놈들이 9,900원에 지금 팔더라구요 5,500원 밖에 안합니다 5,500원 요게 이제 사실 약간 케이시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두민나잇의 또미씨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영상을 준비를 했냐면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보셨어요? 아 너무 춥습니다 요새 뭐 영하 10도 막 이러면서 날씨가 너무너무 추운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미씨의 겨울나기 아이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좀 거창하게 얘기는 했는데 겨울에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장갑 그리고 요거 요 내복 내복 발열네일이라고 하죠 이 네일을 한번 좀 소개시켜 드려보려고 해요 제가 이거 이거를 직접 써보기도 하고 좋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금액 자체가 굉장히 저렴해서 이거는 꼭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영상을 만들고 있는 거니까 그거 참고하시면서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장갑입니다 장갑 밖에 돌아다니다 보면은 진짜 막 손 시렵고 주머니에 손 넣고 다니면은 넘어지면 진짜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장갑을 어떤 걸 사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실 텐데 터치 장갑을 사실 써도 지문 인식도 안 되고 그리고 막 타자 칠 때 제대로 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손가락이 두꺼워져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핑거리스 장갑을 많이 쓰는데 사실 이제는 핑거리스 장갑밖에 대체가 없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으로도 아무래도 문자도 하고 아니 문자래 카톡도 하고 막 그래야 되니까 두 가지를 전 구매를 했어요 첫 번째는 인사일런스의 그레이 칼라의 장갑을 구매를 했는데 지금 품절이더라구요 그래서 이런게 있다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메인은 질스튜어트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인데 요거에요 요거 이 검정색의 장갑을 따로 구매를 했는데 일단 착용샷 먼저 심플하게 보여드리면 약간 핑거리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게 이제 사실 약간 케이시에요? 요게 이제 양쪽 다 낀 거를 보여드리면 요렇게 생겼습니다 손가락이 잘려 있어요 굉장히 편하게 핸드폰을 사용할 수도 있고 지문인식도 가능한 장갑입니다 물론 단점은 손끝이 조금 시렵기는 한데 핸드폰을 쓰기는 써야 되니까 손끝은 약간 양보를 하고 이렇게 손등이라도 우리 지키는 걸로 합시다 어쨌든 제가 착용샷은 요정도만 보여드리고 이 제품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울 95%에 캐시미어 5%가 들어있어요 보안성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금액이 대박입니다 여러분 아 이거 진짜 꿀맨 금액이 2만원밖에 안해요 2만원 울 95%에 캐시 5%가 들어있는 브랜드 장갑을 2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꼭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고 디테일을 좀 보여드리면 보통 핑거리스 장갑들은 요렇게 인사일런스 장갑처럼 일자로 이어진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요 질스튜어트 장갑은 검지랑 나머지 손가락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하나 단점이 있는데 왼손은 아무것도 없이 굉장히 심플한데 오른손 보시면 질스튜어트 뉴욕의 브랜드 마크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잘못 보면은 스키장 장갑? 그게 좀 유일한 단점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착용을 하시면은 안에 이렇게 넣으시면은 안 보이기도 하고요 요게 싫으신 분들은 여기 박음질이 끝에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잘라서 제거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 넣은 거지? 반팔에는 진짜 하시면 안 됩니다 요거 하시면은 케이시 이게 블랙이랑 그레이로 출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두운 코디할 때는 블랙 구매하셔서 쓰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브라운이라든지 밝은 톤의 코디를 하실 때는 그레이 사시면은 여러분들 따뜻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장갑은 요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발열네의예요 흔히 내복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은데 유니버의 그 나쁜 히트... 그것들을 안 사잖아요 대제품을 당연히 찾아봤는데 저렴하고 좋은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요겁니다 요거 사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건데 겨울에 코트 입거나 그러면은 사실 안에 너무 두껍게 입을 수 없으니까 요런 내복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 여러 개를 구매를 했는데 어쨌든 요거예요 지오지아의 온웨어라는 제품인데 유X의 히트X 같은 놈들이 9,900원에 지금 팔더라고요 이게 좀 비싸다고 생각을 하는데 5,500원밖에 안 합니다 5,500원 진짜 싸죠 이게 이제 블랙이랑 그레이 네이비 화이트 이렇게 출시가 되었는데 화이트는 품절이 됐고 다른 색상들은 5,500원에 구매를 할 수 있는 정말 너무너무 저렴한 제품인 것 같아요 이게 내복이기는 해도 코디에도 굉장히 좋은 게 요렇게 니트라든지 아니면 맨투맨 셔츠 안에 입어도 굉장히 예쁘게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고 실제로 입었을 때 진짜 따뜻해 가지고 여러분들 코트 안에 받쳐 입거나 아니면 추운 날에 입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목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게 소재도 보시면 이게 쫙쫙 늘어난단 말이에요 굉장히 좋은 내복인 것 같고 장점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목이 너무 조이면은 좀 되게 답답하고 불편할 수가 있는데 목이 많이 조이지 않아 가지고 그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 백사이즈를 입거든요 근데 내복이기는 하지만 백사이즈를 구매를 하시면 좀 타이트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백사이즈 입으시는 분들은 105사이즈 구매하면서 한 치수 업을 하시면 편하게 착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타이트하면은 좀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창갑이랑 내복을 추천을 드렸고 이게 사실 오늘 영상은 그냥 여러분들에게 저렴하게 잘 샀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추천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고요 요새 정말 날씨가 너무너무 추워지고 있는데 내복이라던지 아니면은 장갑 잘 구매를 하셔가지고 겨울을 좀 더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행복한 따뜻한 겨울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패션 관련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